디자인의 근거 저는 디자인의 근거가 부족하고 템플릿화 되어 있는 디자인 포트폴리오를 경계하고 있었기 때문에 데이터 기반 사용자 경험 분석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마음에 들어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사용자 경험 분석과 UX 반성형에 대한 체계적인 커리큘럼이 마음에 들어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보조원 선생님들과 교육 환경을 잘 조성해 주셨던 교육 매니저분들 덕분에 디자인 스쿨 내에서 배웠던 지식들을 곧바로 수용하고 적용해 볼 수 있었던 점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실무에서 디자이너로 일하고 계시는 강사님 보조 강사님의 1대1 피드백을 기억에 남는데요 디자인뿐만 아니라 커리어 관련 조언도 주셔서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디자인 전공이지만 디자인 이론과 방법론에 대해 지식이 약했던 분들 데이터 기반 프로젝트 경험이 부족했던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본인의 경험을 프로젝트에 잘 녹이고 디자이너로 커리어 전환을 하고 싶은 기 전공자들에게 추천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